첫 번째 모실 분은 여러분이 참으로 좋아하실 언니, 오빠, 누나, 동생, 그 누구도 다 좋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공들에, 망들에, 오빠 한번 믿어봐요. 누구죠? 박현두 씨 여러분의 박수로 모신다. 박수 주세요. 이 사장님, 세 번째 모실 분은 여러분의 박수입니다. 박수, 박수 한번 주세요. 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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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